가덕도 공항 복합도시 조성과 관련한 새로운 토지 이용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부산시는 신공항 배치가 기존의 해상에서 대항동으로 바뀌면서 물류시설 배치를 재검토하고 관광휴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계획을 보면 기존 4개 지구에서 대항지구를 빼는 대신 989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면적은 다소 늘어났습니다. 시는 변경 사항을 반영해 연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